네 반갑습니다 오늘 6주 단경과 마음공부 책 143쪽입니다 오분양과 참회를 말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성 오분 법신양 하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사께서 광주와 소주를 비롯한 사방에서 온 선비와 서민들이 법문을 듣고자 산중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법좌에 올라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잘 오셨습니다 선지식들이요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선지식들이요 이렇게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선지식이라는 거죠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식분들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차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와서 이렇게 앉아계세요 또 지난주부터 수요일날인가요 10시에 참석하겠다고 댓글을 맞춰서 달으시고 이렇게 댓글 달고 내가 가야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서 또 지하철을 타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일 이 일이 바로 모름지기 자성으로부터 일어났다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게 자성에서 자성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내가 밥 먹고 잠을 자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걷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곱 일투족 일체 모든 이 일들 이게 전부 다 자성으로부터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성을 벗어나서는 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고 한 법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마음에서 자기의 본성에서 본래의 자심 자기 마음 자기 성품 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지 다르게 드러난 것이 아니다 잘 오셨습니다 선지식 여러분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이게 다 자성이 자성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일이죠 다 다른 일 같지만 모든 파도가 파도는 모양이 다 다르지만 모든 파도가 전부 다 하나의 바다 위에서 드러난 것이듯이 여러분들은 나이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집도 다르고 온 것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결국 다를 수 없는 이 하나의 자성으로부터 나왔다 우리 모두가 이 자성으로부터 나왔고 우리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 우리의 삶 전체가 이 하나 자성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음이라고 하죠 마음 하나에서 전부 다 나온 것이다 일진법계 하나의 참된 법의 세계일 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일체의 모든 순간순간 그 마음을 청정히 하고 스스로 닫고 행하여 자기의 법신을 보십시오 일체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왔던 일체의 모든 순간순간 매 순간 그 마음을 청정히 하고 사실은 그 마음을 청정히 해라 이런 말을 쓴 것은 본래 청정이지만 이런 말을 굳이 쓴 것은 이 위에서 드러난 이 물거품 파도와 같은 분별 분별을 주인 삼아서 분별을 주인인 것처럼 여겨서 분별을 쓰며 살아왔기 때문에 청정히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일체의 모든 순간순간 그 마음을 청정히 하고 스스로 닫고 행하여 자기의 법신을 보십시오 왜 닫고 행한다고 했느냐 본래는 닫고 행해야지만 법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본래의 법신뿐이니까 그런데 중생들은 이 법신을 늘 법신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이 법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별을 주인 삼아서 자기 분별을 따라서 행하고 살다 보니까 본래 깨달아 있는 본각 본각이라고 해서 본래 깨달아 있다 이렇게 대생기신론에서도 말하죠 본각이지만 스스로 본래 깨달아 있음을 모르다 보니까 다시 새롭게 깨닫는 일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중생들은 그것을 시각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비로소 다시 새롭게 깨닫는 일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래 깨달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새롭게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다 방편으로 그래서 그것을 일어나게 하려면 그 시각을 일어나게 하려면 자기 마음을 청정히 하고 스스로 닫고 행해서 자기의 법신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법신을 한 번은 내가 개합을 해야 된다 혹은 한 번은 내가 확인을 해야 한다 개합이라는 말이 그냥 하나가 하나를 하나로 개합한다 이게 딱 하나가 된다 이 소리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이제 확인했다 또 뭐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감을 잡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다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고 스스로 제도하며 스스로 경계하였다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본래 본래 내가 누군지를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자기 마음을 이미 봤고 또 스스로 제도했고 스스로 경계했다면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법문 들으러 여기까지 굳이 올 필요가 있었겠느냐 본래 부처인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법문을 들으려고 왔으니 그 또한 인연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먼 길을 찾아와 이렇게 함께 모였으니 이 또한 다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대사 인연 일생일대에 가장 중차대한 인연 그걸 이제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마음공부 인연이란 말이죠 이 세상 모든 인연들은 그 이렇게 인연을 가하면 원인을 가하면 이 소리라는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걸 딱 때리면 소리라는 결과가 일어나고 사라졌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냥 인연이 모이면 이렇게 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 소리라는 과가 모이고 붙어져서 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것과 똑같이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돈의 인연 명예의 인연 권력의 인연 자식의 인연 사랑의 인연 사람과의 인연 어디 살고 무슨 일을 했고 그 모든 인연들 살아 있으면서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인연들 그 인연들은 이것과 똑같아요 심지어 내가 그렇게 예지중지하는 자식과의 인연도 내가 먼저 떠나든 인연이다 해서 헤어지든 죽고 나면 그 인연이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살아있나요 그 인연이 우리는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인연인 것 같지만 그 인연이 실제 하는 거냐 말이죠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진 모이고 흩어진다 라는 그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실체라면 실체라면 예를 들어 우리가 방편으로 얘기를 하기를 이제 내가 전생의 부모 전생의 자식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 자식은 그렇게 예지중지하면서 전생의 자식 무수히 많은 전생의 자식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일체중생이 어쩌면 어느 생엔가 나의 전생의 자식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내 자식과 경쟁하는 개는 좀 떨어지고 내 자식은 붙였으면 좋겠다 하던 그래서 떨어졌던 그 친구가 전생의 내 아들이고 이 친구는 이번 생의 내 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미 지나간 자식은 우린 별 애지중지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인연 따라 왔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다 개념이에요 개념 내 자식 하는 것도 개념이에요 자기가 인연을 그냥 이거와 똑같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특정한 특정한 인연에다가는 의미부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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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배에서 나왔다 그러면 내 자식 이렇게 의미부여를 한 거예요 아 이것도 내가 아닌데 이 몸도 내가 아닌데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또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선의 법문은요 제가 늘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육조스님의 법문 또 선의 법문은 전부 다 본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성을 근본법을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간사상이라는 곳에 보면 이제 이재설이라고 해서 이재라고 해서 진리 재는 이제 진리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진리의 측면이 있는데 진리를 두 가지 측면으로서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속재고 둘째는 진재라 그래요 속재는 세속의 진리이고 방편의 진리이고 진재는 참된 진리 그 자체의 진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진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진실은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된 건 전부 다 속재일 수밖에 없다 이 진재를 제일의재라고도 불러요 첫 번째 짜리 선의 법문은 이 첫 번째 짜리에서 서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짜리에서 방편으로 서라는 게 아니라 방편으로는 다 있죠 방편으로는 자식이 예지중지하죠 내 자식이죠 방편으로는 어제가 있죠 당연히 내일도 있죠 과거가 있죠 내가 살았던 삶의 궤적이 다 있죠 방편으로는 어제 그저께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 다 있잖아요 방편으로 있잖아요 방편으로 근데 진짜 있느냐는 말이에요 진재에서도 진짜 있느냐는 말이에요 태어나서 1년 전을 지금 눈앞에 가져올 수 있느냐 방편으로는 나 있죠 여기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다 있죠 방편으로는 근데 진재에서는 진실된 자리에서 보면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지 이게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실제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끝나는 허망한 연생 무생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무생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실제가 아니고 세상도 실제가 아니에요 본질에서는 진재에서는 속재에서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죠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거 다 해야 되지만 속재에서는 진재에서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재로 보면 세속재로 보면 서방 정토도 있고 조건함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고 천상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방편으로는 그런데 본질적인 진재에서는 내가 없는데 세상이 없는데 내가 갈 지옥이 어디 있고 내가 갈 천상이 어디 있고 내가 갈 다음 생에 내가 갈 극락 세계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법문이 위험한 것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법문은 특히나 이 선의 법문 이런 법문은요 방편의 법문은 일반 대중들에게 하는 법문이에요 그런데 이 선의 법문은요 육조스님의 육조당경 같은 또 금강경 같은 이런 반야경 같은 이런 선의 법문 혹은 이 경전의 진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이런 가르침 있잖아요 이런 가르침은 일반 대중들한테 설할 수 있는 가르침은 사실 아닙니다 공부하는 수행자가 들어야 되는 가르침이에요 공부인들 옛날을 같으면 부처님께서 제가 신도님들에게는 실온, 계론, 생천론이라는 방편을 가르치셨어요 보시 많이 하세요 그러면 좋은 데 갑니다 계율 잘 지키세요 착한 일 하면 좋은 곳에 갑니다 생천론 착한 일 많이 하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가고 나쁜 짓 하면 죽어서 나쁜 곳에 갑니다 이렇게 실온, 계론, 생천론 같은 방편법을 설하셨어요 그런데 출가 스님들한테는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방편법에서는 좀 못난 사람이 있어도 착하게 복을 짓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번질법을 공부하는 내가 이 참 법을 공부해서 내가 깨닫겠다 하고 발심한 사람에게는 그런 방편을 싹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곧장 법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을 가르쳐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때요 제자들에게 법을 설합니까? 설 안 해요 스승이 제자가 6개월 동안 행자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떤 법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또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공부에 대한 강한 발심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6개월 정도 그래서 아 이 제자가 이젠 공부할 때가 됐구나 하면 남들 없을 때 딱 스승과 제자 간에 이 제자에게 딱 법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은 이렇게 제가 대중으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이 육조당경을 서방정도 극락세계도 없다 선악이 따로 없다 좋고 옳고 그름도 따로 없다 죽고 나서 가는 지옥도 없다 유내도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 한다 그랬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 방편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다 욕합니다 당연히 욕하죠 저 미친 중놈 아니야 저놈 어떻게 지옥이 없다고 할 수 있어 어떻게 극락세계가 없다고 할 수 있어 극락은 마음에 있다고? 아니야 서방의 극락은 실제 이해 죽고 나서 가는 지옥이 없다고? 윤회가 없다고? 저 죽놈이 미쳤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세속제 방편에 이렇게 아직까지 방편에 이렇게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방편의 법문이 필요한 거예요 이 법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이 법문을 지금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방편의 가르침을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방편을 깨뜨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이런 법문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선의 법문은 육조당경 같은 이런 선의 법문은 아무에게나 설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대학원생 수학 문제를 가르쳐주면 풀 수 있겠습니까? 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 소리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법화경의 가르침이 뭐냐면 법화경에서 회삼귀일 해가지고 성문영각보살 3승 3승은 방편이었고 1승만이 진실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3승으로 방편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편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편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막 쉽게 쉽게 얘기했던 것은 전부 다 3승의 방편이었을 뿐이다 3승만 있겠어요? 10가지 20가지 100가지 방편이 있단 말이에요 8만 4천의 방편이 있으니까 8만 4천의 법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3승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 법화경의 제일간 핵심이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8만 대장경에서 설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방편이었다 근데 본질은 1불승 이거 하나 설해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방편이 필요한 사람은 방편을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낮은 단계의 경전들을 공부하다가 최고에 가서 마지막에 공부해야 될 게 법화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방편을 얘기하는 가르침인데 이 법화경에 가면 이제 방편은 딱 쓸어버리고 오로지 1불승 화엄경에서는 오로지 1진법계 오로지 하나의 진실한 법계뿐이다 이렇게 본질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반야심경에서도 반야심경 보면 방편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온 12조 18개 생로병사 윤회 다 설하셨는데 반야심경에서는 전부 다 없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오온 공한거다 없다 무 없다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색상인비축법도 없고 우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수상행식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다 얻을 것도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참된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니까요 깨달음도 없다고 한다니까요 그게 공사상이에요 싹 쓸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한테나 할 수 없는 법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그게 왜 없느냐라고 아직 이렇게 막 따질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냥 방편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방편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방편으로 없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설법할 때 보면 어제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윤회를 왜 얘기했겠어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잖아요 열반이잖아요 생사윤회하는 건 괴로움의 체바퀴를 돈다는 거잖아요 괴로움의 체바퀴 계속 돌고 살 거냐 괴로움의 체바퀴 도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윤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를 벗어나라고 하는 분이지 그러면 진실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진실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허망하게 이 윤회하는 이 괴로움 허망한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다 분별망상 때문에 윤회하는 괴로움을 스스로 자승자박으로 스스로 받아가지고 그 괴로움 속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그 윤회의 세계는 실상이 아니다 허상의 거짓 세계다 진실에 눈뜨게 되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난다 윤회가 사라진다 윤회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게 지금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를 논할 얘기냔 말이에요 이게 윤회는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준생의 분별망상에서는 윤회가 있죠 어제는 즐거웠는데 오늘은 괴롭잖아요 어제는 천상세계 같았는데 오늘은 지옥 같단 말이에요 그게 윤회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방편에 치우친 사람들은 그래요 스님이 아직 공부를 덜해서 그래요 실제 지옥이 있습니다 실제 천상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지옥 아기축생 인간수라 천상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죽고 나서 가는 지옥 아기축생 인간수라 천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편으로는 그게 맞아요 방편으로는 허용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방편으로 그러니까 저도 방편으로 복지라는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들을 때는 이 얘기 이랬다 저랬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어떨 땐 방편 얘기하고 어떨 땐 번지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공부가 어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은 이제 뛰어넘어서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다들 아시리라고 봐요 그런데 아직도 이 육조스님 심지어 이 육조스님을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육조해능 스님 이게 육조스님이 우리나라 조교종을 비롯한 상당히 많은 종단의 원류가 된 스님이거든요 그런데 육조스님이 이렇게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서방정토는 따로 없다 마음의 서방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걸 보고서는 사람들이 육조스님을 욕해요 한국불교는 이래서 안 된다 육조 같은 저런 천하의 땡중 말을 듣고 불교가 이렇게 선불교가 만들어졌으니 이게 잘못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그러죠 육조스님이 더 중요하냐 부처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 부처님 말씀과 육조스님의 말씀이 다르지 않다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편의 가르침을 줄 게 아니고 또 경전이라는 게 경전에서 나온 말은 100% 옳다?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게 문자주의에 사로잡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듯이 문자주의에 사로잡혀서 문자 그대로 절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 꼭 어리석은 생각이죠 경전이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 사실은 한 3,400년 넘어가지고 나왔다 그래요 보통 몇백년 넘어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대승불교 만들어질 때 무슨 찬불승 불탑을 중심으로 재가자들의 모임들 가운데서 찬불승이라 해서 스님들이 너무 교학적으로만 공부하고 중생구제는 관심이 없으니까 부파불교가 재가자들끼리 모인 거예요 탑을 중심으로 탑을 중심으로 모인 재가자들은 깨닫는 공부 이런 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부처님께서 나에게 뭔가 권능을 보여주시고 뭔가 부처님의 위대한 힘을 가지고 내가 부처님께 기대기만 해도 기도만 해도 모든 걸 들어주는 어떤 이런 부처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필요, 요청 이런 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불승이라 해가지고 부처님의 그런 어떤 역사를 쓰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재가자들한테 스님들은 그걸 안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재가자들한테 불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러려다 보니까 다양한 방편이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만들어낸 딱 저작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타카라는 거거든요 전생담 같은 거 전생에 부처님이 위대한 어떤 초인적인 일을 하셔가지고 지금 부처님이 되신 거야 우리 같은 범부 중생과는 본 태생부터가 다른 분이에요 그 부처님을 이렇게 탁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자타카 같은 게 인도 전통에서부터 있던 이야기들 심지어요 이게 세계가 옛날부터 벌써 기원전, 천년, 이천년 전부터 사실은 여러분 인도스 문명이니 메스토포타미아 문명이니 이집트 문명이니 하는 이 인류의 거대했던 문명들이 기원전 한 천년 그 이전부터 사실은 교류가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란 지역에 있는 어떤 신화들 그리스 신화들 이집트 신화들 인도 신화들이 얼추 비슷한 맥락들이 많아요 비슷한 맥락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란의 고대 신화에서 또 성경 관련된 또 이야기들도 상당히 흡사한 게 많잖아요 우리가 뭐 49제 하면은 배를 타고 반야 용선을 타고 강을 건너 서방정토 급락세계를 간다 이거 이집트 신화에도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배를 타고 죽고 나면 배를 타고 가고 또 그들은 서방에 서쪽에 있다 그래서 나일강의 서쪽에 다 왕들의 무덤이나 피라믹 같은 게 다 그쪽에 있거든요 서방을 이렇게 뭔가 극락화하고 배를 타고 그 고해를 바다를 건너간다는 동안은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가지고 이걸 뭐 그냥 이걸 100% 불교이거나 100% 불교 자체라거나 아니면 이건 불교가 아니라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불교는 낙처를 보는 게 중요하지 그 방편은 중요하지 않아요 방편은 다양한 방편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즉 8만 4천 대장경이 있는 이유는 8만 4천 가지 망상 분별을 일으키는 중생에게 8만 4천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8만 4천 가지 방편이 있죠 왜 8만 4천 가지 분별을 일으키는 중생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고 나서 그런 어떤 뭐랄까 이렇게 좀 하근기 수행자들에게는 아주 쉬운 이행도라고 하는 난행도 어려운 길이 아니라 이행도라고 하는 그냥 아미탑을 열 번만 불러도 극락세계 왕생합니다 그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편을 채용하고 채택했단 말이에요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어떤 역사학자가 그렇게 썼어요 다른 종교가 자기 종교와 다른 수많은 어떤 삿된 종교들과 싸우고 투쟁하면서 그걸 극복하고 그것을 어떤 싸워서 그걸 이겨낸 어떤 이단들을 싸워 이겨낸 이런 역사라면 불교의 역사는 이단뿐 아니라 타종교뿐 아니라 다른 문화 모든 문화를 전부 다 이렇게 허용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역사가 불교 역사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 불교 역사 속에 불교가 중국으로 오면 중국에 있는 막 산신 칠성 용왕 다 포용해요 인도에서는 인도에 있는 인드라 제석천 모든 인도에 있던 수많은 신들을 다 포섭해요 또 불교의 과정에서는 뭐 어디에요 저 그리스 헬레니즘 해가지고 그리스 로마와 관련된 그쪽에 문화 전통 사상 신화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 그대로 포용해요 간단한 문명에 보면 저 부처님이 저 서양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또 심지어 저기 어디에요 저 저 짜라토스트라 무슨 종교라 그러지 그걸 그 그런 하여간 이란을 이란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종교라든지 이런 영향 다 받았어요 힌두교 영향만 받은 게 아니라 대승불교도 사실은 그 다양한 것들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불교는 왜 그게 다 하나의 망상이기 때문에 망상체계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망상체계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오케이 너는 지금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너희 사상에선 이렇게 여긴단 말이지 오케이 알았다 그래 놓고 그것이 뭐가 잘못된지를 하나하나 설한단 말이에요 그 파사현정 삿된 것을 타파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아 알겠어 당신은 이러이러한 걸 주장한단 말이지 오케이 한단 말이죠 그러고서 그것을 하나 설명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편이 흡수될 수 있어요 왜 불교에서 중요한 건 낙처니까 낙처 정토신앙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낙처가 뭐냐 아무리 아무리 무능하고 지식이 없고 아는 게 없고 공부한 게 없어도 누구나 본래 부처다 그럼 공부 안 한 사람도 본래 부처다 부처 될 수 있다라는 낙처를 설하기 위해서 이행도 쉬운 길을 또 설하기도 했단 말이죠 다양한 것들을 다 퍼섭할 수 있는 게 그게 옳아서 퍼섭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것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낙처를 드러내면 되니까 어떤 것이든지 낙처를 드러내면 되니까 부처님의 특징이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법문화 시키거든요 모든 걸 법으로 돌려요 하다못해 시비거는 농부가 석가문이라는 중놈이 말이야 스님들 이상한 머리 깎은 집단 이렇게 맨날 탁발하고 지나가는 걸 보면서 욕한단 말이에요 저 중놈의 집단들이 맨날 한량처럼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진해도 나처럼 농사를 짓지 우리가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만든 음식을 맨날 그냥 도둑놈도 아니고 그지도 아니고 맨날 뺏떨어 먹기나 하고 말이지 당신들도 농사 좀 짓시오 하고 화를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화를 낸 농부에다가 농부에게 농부에게는 자신이 농사짓는 게 인생의 전부잖아요 그 농부에게는 농사와 관련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농부가 농부아저씨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 실제 이렇게 해서 농사짓는 이것만 농사입니까 이것만 농사가 확실합니까 임금도 그러면 농사 안 짓니까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사 안 짓는 겁니까 임금은 나라를 경영하는 농사를 짓고 있죠 상업인들은 상업을 목숨 걸고 왔다 갔다 무역을 하는 걸 통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이 농사 이것만 농사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나도 똑같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석가원의 부처님은 마음이라는 땅에 법문이라는 비를 내려서 사람들의 참된 진정한 행복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진정한 열매 결실 이런 것들을 뿌려줍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진정한 완전한 행복과 열반을 얻을 수 있다 그럼 무엇이 진정한 어떤 농사냐 이것도 똑같은 농사다 그런 식으로 농부에게는 농부에 맞는 방편으로서 법을 설한단 말이죠 낙철을 설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방편이 방편법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육조스님도 마찬가지고 육조스님이 파격 파격적인 스님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상당히 파격적인 스님이죠 사실은 대승불교 운동이 상당히 파격적인 거죠 왜 부파불교가 전통이었거든요 전통신앙은 부파불교였거든요 근데 부파불교가 너무 현학적으로 흐르면서 기존의 불교계가 부파불교였는데 기존의 불교계가 너무 현학적으로 머리로만 불교 교리를 정리하는 불교로 전락을 하니까 부파불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말한 탑을 중심으로 제가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 중에 깨어난 사람이 생겨서 제2, 제3의 부처가 생긴 거예요 주로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제2, 제3의 부처님들이 경전을 대승불교 경전들을 찬소를 한 거예요 처음 대승불교 만들어질 때는 부파불교에서 대승불교 욕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너무 파격이니까 석검은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을 가지고 막 주석을 달고 있는데 석검은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도 공하다 팔정제도 공하다 공사상으로 전부 다 깨뜨렸단 말이에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처음 대승불교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대승불교는 정작 부처님 가르침을 깨려고 등장한 게 아니라 삿된 부파불교의 가르침을 깨뜨리는 걸 통해서 석가원의 부처님의 본래의 가르침을 다시 드러낸 게 대승불교 운동이거든요 대승불교 경전들이고 근데 그 대승불교 경저들 가운데 가장 쉬웠던 그 정토신앙 정토신앙들이 이제 역사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학계에서는 좀 일반화된 이야기가 뭐냐면 특히 서양 학계에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정토신앙은 그 아까 말한 그 그 그 이집트 내지는 또 이란 그쪽에 있는 어떤 신화 이런 것들도 인도 전통의 바탕 다양한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나 이란 쪽에 있는 어떤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채택이 되어서 좀 쉬운 이행도로서의 정토신앙이 창작됐다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양한 방편들을 이제 채택하고 채용해가지고 불교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방편으로서 포용한 것이죠 방편으로서 그런데 육조신님이 계시던 그 당시 그 방편 중국 전역이 집집마다 아미탑을 연부를 불렀다 그래요 전부 다 서방정도 극락세계 왕생하려고 그리고 또 선을 한다는 사람들도 전부 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중도 하되 함의 없이 하는 이 중도를 다 잊어버리고는 왜 하되 함의 없이 하는 것은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분별의 기준으로 사니까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선이라는 곳에서도 전부 다 열심히 참선해가지고 뭔가 산매나 이런 걸 체험하는 어떤 열심히 갈고 닦는 수행을 통해서 어떤 걸 얻고자 하는 인과로서 유의조작의 방식으로서 수행이 삿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 대승불교 운동이 딱 나타난 것과 똑같이 육조스님이 정말 이 당시 육조스님이 나타났을 때는 충격적인 등장이죠 이 경전 자체가 충격적이잖아요 지금도 지금같이 열린 시대에도 이 경전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보고서는 육조스님이 욕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을 정도니 이 당시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육조스님이 당대에는 그렇게까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육조스님 이후에 제자들이 너무나도 걸출했던 깨달음을 얻었던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놀라운 선사스님들이 막 그냥 걸출하게 너무나도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육조스님의 어떤 가르침 이 선이 너무나도 이렇게 찬란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조스님을 그냥 그냥 우리가 쉽게 경전 공부한다고 되게 쉽게 보면 안 되는 게 이게 너무 충격적인 본문인 거예요 사실은 일반 기본 방편의 불교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기도, 수행 이런 기복을 깨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연불, 수행, 신앙 이런 것도 깨뜨리고 겉으로 보면 깨뜨린 것 같잖아요 심지어는 앉아서 좌선하는 사람도 깨뜨리잖아요 모든 수행방법에 천착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요 하나하나 깨뜨려요 이 앞에서 서방정도 극락색을 깨뜨렸고 그 앞에는 좌선을 깨뜨렸죠 사태계하는 좌선 잘못된 좌선 정해 다 깨뜨리면서 등장하는 오늘은 또 오분 법신양 오분향래라고 하는 우리 매일 아침 예불하잖아요 오분향에 목매면서 예불하잖아요 개정의 사막 그걸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육조당경은 좀 충격적인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부처님이 쓴 것들을 주로 경전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사람이 쓴 걸 경전이라고 이름 붙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 딱 하나 중국과 한국에서 인도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경전이 이거 딱 하나예요 육조스님이 쓴 것만 경전이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육조당경이라고 이분은 제3의 부처님이다 제2의 부처님을 대승불교 경전을 찬술한 제2의 부처님을 얘기를 한다면 제3의 부처란 말이죠 육조스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혹시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야 저 방편은 내가 도저히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계시는 게 나요 10이 분별해서 이게 왜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모르겠구나 내가 모르겠구나 하고 그냥 일단 공부해 보는 거예요 꾸준히 공부하다 모르게든 해도 한 6개월 1년 머문 듣다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다 저절로 깨닫는다니까요 마음을 열고 듣는다면 마음을 열고 듣는다면 물론 마음을 열지 않고 그냥 어쩌다 한 번 이렇게 듣다 보면 미친 소리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죠 육조스님 육조스님의 일대기 뒤에 또 계속 나오겠지만 평생 도망다니셨어요 평생까지는 아니지만 한 시기에 도망다니 한동안 도망다니셨어요 십몇 년을 육조스님 쫓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데요 가서 그 법을 법의 상징인 가사와 바로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 너무 파격적인 법을 설하시니까 육조스님이 어느 날은 막 뒷산에 올라가서 숨었는데 뒷산을 다 불태워가지고 스님을 찾았다고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인물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원래 인류 역사상 위험한 인물이에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파격적인 얘기라니까 지금쯤 되는 열린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 이런 얘기를 대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소화되는 사람도 있고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이런 참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서 여러분도 지금 먼 길을 찾아와서 이렇게 함께 모였어요 이 또한 다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인연 없는 사람은 이렇게 법문들으로 못 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들 호계합장 하십시오 하고 장교합장 호계합장이라고 이렇게 하죠 호계합장 하십시오라고 육조스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먼저 자성에 오븐 법신향을 전해주고 다음에 무상참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불자가 되겠다라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오븐향내 개정해삼약과 또 해탈과 해탈지견향 하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예부라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죠 예의죠 그것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참회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게 이제 보통의 전통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도 똑같이 오븐 법신향과 참회를 주겠는데 이 스님이 하는 법신은 오븐향내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들어보자 말이죠 대중이 모두 호계합장하니 해능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첫째는 개향이니 오븐 법신향 하면 개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렇게 다섯 가지잖아요 근데 개향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향은 뭐예요? 개율 개율을 지키는 데서 오는 향기 이래요 사람들이 개율을 지키면 개율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법의 향기 즉 개율을 지킨다는 것은 첫째 살또 운망주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태는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한 사태는 망언을 하지 않고 또 불음주 개를 또 지키고 이렇게 다섯 가지 개율을 지키거나 또는 열 가지 개율을 지키거나 또 스님들 같으면 250가지 개율을 지킨다든지 이렇게 개율을 지키는 윤리도덕적인 삶을 사는 실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생하면 절대 안 돼 도둑질하면 절대 안 돼 사태는 음행해도 안 되고 사태는 말해도 안 되고 술 마시면 절대 안 되고 이걸 이제 우리는 개율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조스님은 그걸 개율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개율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때요 오늘 내가 술 먹었어요 그러면 아 난 개율을 어겼구나 나는 제가 신자로서 지켜야 할 개율을 어겼구나 부처님에게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부득이한 일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에게 살짝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도 속으로 이제 죄의식이 느껴지겠죠 이 개율을 고정된 실체라고 여기면 이걸 불교에서는 개금취견이라고 불러요 삿된 견의 사견 사견 가운데 개금취견이 있어요 즉 삿된 모든 개율은 그 개율을 절대적인 실체라고 집착하면 그것은 삿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불교의 개율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개율이 아니라 반드시 지킬 줄도 알아야 되지만 범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게 진짜 개율이거든요 불교의 개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개율에 사로잡히고 개율에 집착하지 않아요 개율로부터도 자유로워요 그런데 실제 어떤 이런 어떤 열린 개를 설하는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어때요 그 종교에서 설하는 개율을 어기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 지옥 간다든지 그 위에 계신 분한테 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과보가 실체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맞잖아요 그게 어떤 결정론적인 어떤 종교에서는 개율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을 실제 있다고 여기는 실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개율을 어겼어요? 그럼 반드시 그거에 대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개율을 어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두름에 떨어요 불안감, 초조함 내가 죽고 나면 어차피 내가 저기 가서 그분에게 심판 받을 때 내가 이거 다 뽀럭 날 텐데 하는 두려움에 떨지 않겠어요 개율을 어긴 것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개율을 실체화 시켰을 때 불교는 그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도 실체화 시키지 않습니다 개율도 실체화 시키지 않아요 육조스님이 말씀하신 개율은 어떤 개율이냐 무엇이 개율이냐 너 어제 길을 걷다가 모기 한 마리 죽였던데 개미 죽였던데 너 파리채로 파리 죽이지 않았어? 너는 불자도 아니야 개율을 어겼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불자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개율이 아니다 그렇게 지키는 게 개율을 지키는 데서 오는 향기가 나는 게 아니다 진정한 개향은 그것이 아니다 무엇이냐 이거다 개향은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잘못이라는 관념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잘못이라는 관념에서 노연하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상에 머물르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잘못이 없고 악함도 없고 질투도 없고 내 마음속에 선악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또 질투는 왜 때문에 일어나요? 내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둘로 나누고 잘나고 못나고를 둘로 나누고 분별하게 되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질투를 하게 되고 그러자 또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우월감을 느끼고 이렇게 둘로 나누는 분별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이 일어나는 마음 그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개율을 어기는 마음이다 탐냄과 성냄이 없는 마음 그게 바로 개율이다 도둑질 한 것이 개율을 어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탐냄이 없는 게 진정한 개율이다 살다 보면 남의 것을 어떻게 슬쩍 할 때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비유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쩌다가 그런데 그걸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때라고 하더라도 내가 무조건 엄청난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느냐 아니다 내가 과도한 탐심이 없었다면 과도한 탐심이 없는 것 그게 진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지요 또 과도한 성냄이 없는 마음 남들에게 막 삿댓말을 하고 멋댓말을 하고 그게 구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냐 내 마음속에 화가 없는 것 그게 진정한 개율을 지키는 것이고 또 남들을 해치고자 하는 위협도 없는 것 즉 탐진치 삼독이 없는 것 그 누구도 내가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왜 이렇게 되겠어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둘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동체 대비심이 생겨난단 말이죠 이걸 일러 개양이라고 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깨달아야 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마음 하나 깨달으면 이렇게 되니까 마음 하나 깨달으면 마음에는 그 어떤 잘못도 없고 악함도 없고 질투도 없고 탐심도 없고 진심도 없고 치심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짜리 깨달은 얘기 아니에요 그거라니까요 이 육조스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가르침을 전부 다 마음으로 돌리고 있어요 견성으로 돌리고 있어요 성품을 확인하는 것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 그거 하나로 이게 일불승이에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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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법이에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8만 4천 가지 가르침이 있는 것 같잖아요 8만 4천 가지 가르침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진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교는 100가지 1000가지 문제를 푸는 공부가 아니다 한 문제 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공부다 여러분 저 강사스님이 불교 경전을 공부 막 죽도록 30년 40년 50년 공부해가지고 강의할 수 있는 경전 몇 개 있으세요 물어보면 저는 그래도 경전 한 대여섯 가지는 강의할 수 있습니다 50년 동안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대여섯 가지 만음 열 가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뭔지 아세요? 강사 안 했어도 불교 공부 한 번도 안 했어도 무진행이 불교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본문 듣다가 문득 자기의 성품을 깨달았어요 반야심경을 펴면 이게 내 마음을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있고 금강경을 펴면 그대로 금강경이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화음경을 퍼든 법화경을 퍼든 모든 경전이 내가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그대로 내 마음이니까 어떤 분이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처음엔 이게 자기는 불교라는 종교 전통에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막 막 뻗팅기고 뻗팅기다가 문득 내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놀랍게 달라졌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도 찾아보고 온갖 걸 찾아봐도 내가 깨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문득 불교 경전을 딱 펴보고서는 너무나도 충격 충격 충격적이어서 너무나도 기가 막혔대요 이게 불교네 어떻게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석가원의 부처님이 이것을 깨닫고서 이렇게 쉬운 말로 나는 이것을 내가 확인하긴 했지만 이걸 말로 도저히 말을 못하겠던데 이렇게 자상한 언어로 이렇게까지 설명해낼 수 있었지 소름이 막 쫙 끼치더라는 거예요 왜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팔만대장경이 그냥 다 끝나버리는 공부인 거예요 이 공부가 하나하나 다 풀어야 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냥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계향도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정향도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해양도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마음자리에는 계율을 지키고 오기는 게 따로 없어요 내가 깨닫기 전에는 내가 하나하나 계율을 지켜야 하는데 깨닫고 나면 내가 뭔 일을 해도 뭔 짓을 해도 다 계율이 나를 쫓아오더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큰 스님들이 하나하나 계율을 지키려고 막 기를 쓰고 애를 쓰겠어요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계가 뭔지도 몰라요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도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사신단 말이에요 물론 겉으로는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큰 스님들 얘기 들어보면 큰 스님이 확 그냥 스님들의 석가훈이 부처님의 계율을 따지면요 스님들은 저작거리에 나가가지고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는 그 옆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깨달은 스님들은 어때요 저작거리 가서 확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원효스님만 해도 벌써 막 무예가를 만들어서 부르면서 무예행을 했고 근세에 있었던 많은 선제식 스님들 보면 막 그냥 시내 다니면서 막걸리 같이 먹으면서 시장에 다니면서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구제하면서 그러면 살던 스님들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스님들은 우리가 계율을 어겼다랩니까? 안 그래요 왜? 그분은 계율을 마음의 계율 자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계향이 본래 구족되어 있는 분인 거예요 그분은 뭘 하더라도 그분은 계율을 어기게 된 게 아닌 거죠 쉽게 말해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깨치지도 못한 사람이 그냥 그런 흉내내는 식의 그런 막행막식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분명히 자기 마음을 깨달았을 때 그렇다는 거죠 마음을 깨닫고 나면 계향이 저절로 구족되는 거죠 정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앉아서 정향은 뭐냐면 마음의 분별망상을 멈추고 생각을 멈춰서 생각과 분별망상을 멈추니까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선정 정이 닦인단 말이에요 정 고요함 마음에 산란함이 없어요 고요해져요 분별망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을 닫기 위해서 뭐해요 정을 닫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올라오는 생각을 막 찍어 누르고 생각을 없애려고 막 기를 쓰고 그러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막 애써서 노력하잖아요 애써서 노력하다가 겨우 산매를 채득해서 내가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야 성공했다 내가 체험했다 그럼 뭐합니까 나오면은 그 산매에서 나오면 선정에서 나오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똑같이 마음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선정이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닦으려고 노력하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육조수님은 그걸 정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뭘 정향이라고 했느냐 모든 선한 경계와 악한 경계의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을 일러 정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선한 경계 선한 생각이 올라오면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선은 붙잡고 악은 버리려고 하는 취사 간택심을 일으키느라고 우리는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정에 들지 못하고 고요함에 들지 못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좋은 거는 취하고 싫은 건 버려야 되니까 취사 간택해야 되니까 좋은 걸 취해야 되는데 가져지지 못할 때 괴롭습니다 화나고 싫은 걸 버려야 되는데 버려지지 않을 때 괴롭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 취사 간택심 둘로 나누는 마음에서 선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좋다 나쁘다라는 상황 따라 인연 따라 좋다 나쁘다라고 말을 하고 인연에 응하긴 할지라도 아 이 세상 모든 것은 본성에서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닫는다면 그래서 선에도 물들지 않고 악에도 물들지 않는다면 선악을 따라 행하긴 하더라도 그 선악의 뿌리가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좋은 거라고 취하지도 않고 싫은 거라고 버리지도 않겠죠 취사 간택심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죠 분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게 되면 그건 분별하지 않는다는 말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아예 분별할 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되 분별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하지만 분별하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은 다 하는데도 마음은 고요 늘 고요해요 늘 선정이에요 이 사람은 분별도 하지 않느냐 분별 다 하는데도 늘 선정이에요 이게 진짜 선정이란 말이에요 모든 선한 경계와 악한 경계의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에 혼란이 없어요 그게 정향이에요 왜 혼란이 없겠습니까 선한 경계를 취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악한 경계를 버리려고 하는 집착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좋은 거를 가지려고도 안 하고 싫은 걸 버리려고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하지만 거기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부처님이 중생을 구지하려고 마음 낸단 말이에요 중생 구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구지해요 구지가 되면 잘 됐구나 구지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구나 인연이 아니구나 때가 아니구나 쿨하게 당신 길을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구지 안 됐다고 해서 부처님이 울고불고 하면서 얘를 구지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하고 울고불고 그러냐는 말이죠 안 그런단 말이에요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이 분별하는 것 그게 진짜 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스님들 깨달았다 하는 큰 스님들을 보면 거두로 보면 똑같아 보여요 성철스님 뭐 화도 내고 그러셨다 그러죠 그럼 우리 그걸 보고서 성철스님 화내는 거 보니까 선정도 없고 탐진지 삼덕에 가득 차 있는 분이시네 진심 썩내는 분 아니야 저런 게 어떻게 저런 분이 어떻게 큰 스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성내는 인연이 오면 성내요 근데 요즘 말로 쉽게 풀이하면 뒤끝이 없단 말이에요 성내매 뿌리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성을 냈지만 그 다음을 그 사람을 봐도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확 쥐고 있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유롭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선정이에요 그러면 온갖 인연이 있는데 인연에 다 응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바다와 같이 고요한 거예요 파도는 아무리 치더라도 상관없어요 파도가 아무리 쳐봐야 바다는 늘 고요하잖아요 그 깊은 시면은 늘 한결같잖아요 파도가 쳐서 파도가 아무리 막 그냥 먼지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바다는 고요하듯이 이게 진짜 선정이란 말이에요 진짜 선정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 일도 없고 겉으로 좋은 일만 있거나 겉으로 항상 고요한 사람 그게 선정이 아니에요 항상 길을 걸을 때 천천히 걷는 것만 선정이 아니에요 윗바사나 한다고 매일같이 이렇게 천천히 걷고 말도 천천히 하고 늘 알아차림하고 이것만이 선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자가 쫓아오면 세게 도망가고 도둑놈이 쫓아오면 세게 달릴 줄도 알고 버스 시간 놓쳤으면 후다닥 가서 뛸 줄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후다닥 가서 뛰더라도 마음은 고요하단 말이에요 천천히 놓치면 놓치면 다음 차 타면 되지 하고 그러나 놓치지 않으려고 뛴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집착이 없는 마음이에요 취사 간택이 없는 마음 그게 진짜 선정이에요 그게 진짜 산매고 그래서 육조선님도 그렇고 모든 경제에서 항상 진정한 산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의조작으로 삼선을 통해 선정을 통해 만들어낸 산매는 그건 생겨나고 사라지는 산매잖아요 그건 진짜 산매가 아니다 무상 산매 일행 산매 일상생활 속에서 늘 산매인 거예요 왜? 마음을 확인한 사람은 그 마음은 늘 산매거든요 마음은 늘 변함 없거든요 분별에 잠깐 끄달려 가더라도 딱 이 마음자리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이 힘이, 복원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고향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마음을 확인하고 나면 그러더라도 분별에 끄달려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고향이 확보가 됐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올 줄 아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본래 면목의 자리로 그러니 이 마음은 점점 익숙해지고 이제 현실의 분별 세계는 점점 낯설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임이고 그게 공부다 그게 수행이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선정이다 그러니 산매가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앉아서 오랫동안 산매하면 내가 한 시간을 세 시간을 다섯 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다 우리 명상센터의 스승님은 한 번 앉으면 하루 내내 앉아 있습니다 이런 걸 선정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런 본문 들으면 충격적인 거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산매는 진짜가 아닌가? 아니란 얘긴가? 반팔심이 일어날 수 있겠죠 기존의 전통을 다 깨뜨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격적인 얘기를 또 셋째는 해양인이 자기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항상 지혜로서 자성을 비추어 보아 어떤 악도 짓지 않고 비록 많은 선을 닦더라도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으며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보살피고 외롭고 가난한 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해양이라 합니다 해양이라는 것은 지혜의 향기잖아요 지혜의 향기 우리가 이제 정해라고 부르죠 보통 정해 혹은 지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혜가 생겨나는 거 무분별지 지혜가 생겨나는 걸 이제 지혜의 향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지혜의 향기가 뭐냐 뭐가 지혜냐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없겠죠 자기 마음자리가 텅 빈 공성의 자리를 확인했다면 뭐가 걸릴 게 있겠습니까 그 바탕은 거기에 걸리더라도 그게 인연 따라 왔다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거기에 걸릴 필요가 있겠어요 겉으로는 인연에 다 응하지만 그 뿌리에서는 근본은 내가 딱 중심이 서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부동 부동심이 딱 중심이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걸림이 없죠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그냥 걸림이 없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최선은 다하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때요 늘 지금 자유로운 거예요 걸림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항상 지혜로서 자성을 비춰보아 늘 지혜로서 자성을 비춰본다 늘 자성자리에 뿔이 내리고 있다 늘 이 자성이 안주하고 있어요 자성의 자성 이게 본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악도 짓지 않고 어떤 악도 짓지 않아요 그리고 비록 많은 선을 닦더라도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아요 선을 아무리 닦아도 그 선이라는 생각도 없고 악이라는 생각도 없단 말이에요 선이라는 내가 선을 지었지 않은 상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복을 지었다라는 허상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주상보실을 하는 거죠 잘해도 잘했다는 생각도 없고 못해도 못했다는 것도 없고 선악이라는 분별에 끄달려가지 않는다 그게 자성을 늘 비춰보고 있으니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저절로 악도 짓지 않고 선을 닦다라도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으며 또 이 자성자리에 늘 이렇게 있으면 너와 나라는 분별이 사라지잖아요 일체가 텅 빈 이 자성의 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면 도인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이비들 보면 우리랑 다르잖아요 사이비 스승들 보면 우리랑 다르고 너희들과 나는 달라라는 것을 막 부각시키잖아요 드러내고 나는 너희들 중생과는 급이 달라 하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려고 막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뭔가 막 이게 인테리어부터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을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있어 보이게 하는 압도시키는 어떤 디자인과 인테리어와 뭔가 이런 걸 꾸며요 중생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 안 됐다라는 100%의 증거예요 그게 공부 안 됐다 아직 한참 먼 사람이구나 그게 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라는 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일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마음 공부할 때 되게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요 자기가 그래서 일반인들 막 욕심부리고 사는 사람 보면 아 불쌍한 녀석 참 철양한 녀석 나같이 마음 공부를 해서 나도 돈 열심히 벌지만 나는 마음에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서 하는 어떤 영적인 우월감 같은 걸 우리도 막 가지거든요 그거가 똑같아요 그런데 시부도에서 한 바퀴 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딱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어때요 맨 마지막에 다시금 현실로 뛰어들어요 다시 애엄마가 되고 그래서 애랑 다시 싸우며 살고 다시 평범한 남편이 되고 평범한 아내가 되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고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은 걸림없이 그러나 현실에서는 똑같이 중생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때는 좀 달라져요 현실이 이렇게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보살피고 외롭고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을 해양이라고 한다 즉 지혜가 저절로 이제 삶에 체득된단 말이죠 채화가 된단 말이죠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애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절로 이렇게 된다 저절로 이렇게 된다 그냥 삶이 이렇게 돼버린다 억지로 애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넷째는 해탈향이니 자기 마음에 얽매이는 것이 없어서 지혜가 생기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완전히 이제 지혜에서 지혜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완전히 묶인 모든 걸로부터 묶인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이걸 해탈이라고 하죠 해탈이라는 말 자체가 묶인 것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죠 그 해탈향은 자기 마음에 얽매이는 것이 없어서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으며 자제하여 걸림이 없는 것을 일러 해탈향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이제 더 이상 걸리는 게 이제 없어서 완전히 없어서 이제는 뭐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선악이다라는 이런 뭐 굴레 이런 것 자체에서 완전히 노연한단 말이죠 무분별치가 자제해서 자유자제 자제해서 걸림 없는 정말 더욱더 아까 해탈해보다 조금 더 이제 완전히 자제해졌단 말이죠 완전히 걸림 없어지는 것 이것을 해탈향이라고 하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해탈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해탈지견향이라고 그래요 이제 해양이 있고 해탈지견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단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깨달음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과 부처님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 깨달음 부처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현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달라요 부처와 중생은 엄연히 달라요 부처와 중생만 엄연히 다른 게 아니라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안함 아라한이라는 표현도 쓰고 52점차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견도수도 무학도라는 얘기도 하는 그런 방편이 일어난 이유가 그거예요 몰룩 깨달음은 끝이지만 방편으로 봤을 땐 차제가 있다 그러니까 속재로 보면 다양한 방편이 있어요 이렇게 단계별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속재로 보면 그런데 진재로 보면 똑같아요 진재로 보면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 진재로 얘기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으면 돼요 그런데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 속재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뿐이지 속재로 얘기할 때는 아 저 사람 맞는 얘기하네 진재로 얘기하면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하네 다 틀려는 얘기하네 중생이 어떻게 부처럼 똑같냐 어떻게 이제 이제 견성한 사람과 공부 다 끝난 사람과 어떻게 똑같냐 이렇게 욕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 이분은 지금 진재를 얘기하고 있구나 아 이분은 지금 속재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 본문 들을 때 스님들을 차별하면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스님들이 방편 얘기할 때는 아 이분은 지금 중생들을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탁 낮춰가지고 속재를 얘기하고 있구나 방편을 얘기하고 있구나 꼭 그게 필요한 사람은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제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본문을 들으면 아 이분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은 지금 진재를 얘기하고 있구나 방편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방편에서도 노연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노연할 수 있도록 하는 진재를 설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거란 말이죠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 열반하신 지 백년이 지나고 나서 부파가 나뉜 계기가 된 사건 중에 하나가 대천의 오사라고 해가지고 깨달은 아라하니 아라하니 우리와 다른 깨닫지 못한 스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아라하니인데 분명히 아라하니라고 했는데 이분이 우리랑 똑같아 보여요 아라하니인데 어떻게 나랑 비슷해 보이지 그럼 조사님이 깨달은 게 맞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 논쟁이 논쟁들 중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라하니는 현실 생활에 대해서도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스님들이 아니다 아라하니라고 야 그러면 부처님이라고 지금 서울대 박사 가정에 있는 분보다 연구 결과를 더 잘 아시겠네 깨닫고 나면 깨닫고 나면 깨닫고 나면 여러분 대기업에서 공대 다니는 최고 클라스 사람들을 됐다가 엔지니어로 연구시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수행시켜가지고 깨달은 사람 하나만 될 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삼성에서 수행하는 사람 딱 될 거면 현실도 다 알 거니까 스마트폰에 최신의 이런 기술을 넣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런 거 할 줄 아는 게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때도 그런 알아하는 그런 현실적인 지식도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스승은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다른 생각 하더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공부하는 도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약간 성향이 보수 성향인 스님이 계시고요 진보 성향인 스님이 계세요 도인들 중에도 쉽게 말해 자기 마음을 깨달은 사람 중에도 근데 이제 그분들끼리 대화가 돼요 이분들은 보수를 얘기하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진보를 얘기하면서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재밌게 대화 나누는 거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도 다 안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아 뭐더라 아 깨달은 사람이 자기가 깨달은지 모를 수도 있다 이게 때문에 논쟁이 붙은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은지 모를 수 있느냐 알아야지 부처님이 내가 부처다라고 딱 선언하신 것처럼 깨달은 사람은 내가 깨달았다고 알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례불가 목건년도 부처님이 가르쳐줘서 깨달은 줄 알았다 그래요 너가 이제 알아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때부터 아 내가 알아 아니구나 이렇게 알았다 그래요 본인 스스로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해탈지겨냥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해탈향은 깨달았지만 해탈지겨냥은 확실하게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 물어서 알 필요가 없구나 부처님처럼 이제 더 이상 누구한테 물어가지고 내가 깨달았는 줄 알 필요가 없을 만큼 확고부동한 깨달음에 완전히 뿌리 내린 거죠 그걸 해탈지겨냥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 완전히 부처님 같은 어떤 이런 어떤 경지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천의 호사 같은 얘기를 하면 뭐 이제 깨달았다라는 스님이 어느 날 밤에 몽정을 한 거예요 밤에 아무리 자다 가라고 할지라도 욕망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욕망의 끄달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서 논쟁이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을 완전 초인적인 이렇게 되는 것만이 깨달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처님이 안 돼 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탈지겨냥을 따로 이렇게 방편으로라도 이렇게 정해놓은 거 보면 아 부처님이 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견성이라는 우리가 깨닫는다고 얘기할 때 그 견성이라는 이런 단계 우리가 공부해가는 과정에 있는 이런 우리들의 공부의 수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선사스님들 공부가 얼마나 많이 돼 계신 분이세요? 일상생활을 사는 거 보면 그렇게 막 날아다니고 전생을 보고 어쩌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선사스님들의 이야기 보세요 깨달았다라는 이야기 전부 다 보세요 깨달은 체험이 쑥 내려가는 어마어마한 체험이 그렇게 중요하면 어떠어떠한 체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선호어록에 써놔야 되잖아요 선호어록에 그런 얘기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어제 제가 마주어록 공부할 때 분주무업선사가 도가 무엇입니까? 도가 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즉심시불이라는 게 부처라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그 마음이 부처야 근데도 못 알아듣고는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스승이 안되겠다 싶어서 야 너는 너무 시끄럽다 안되겠다 가라 다음 날 와라 그렇게 나가는데 뒤에다 대고 스님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 하고 돌아보는데 이거 뭐예요? 이게 뭐냐? 그때 알아차렸다 그때 이걸 확인하고는 스님께 삼배를 올렸다 끝 저런해서 뭐하냐? 한마디 했다 끝 그게 다예요 고개를 돌리는데 이게 뭐냐 할 때 알아챘다 이거예요 이거라고 하고 알아챈 그게 연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하니 내가 알아하는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알려주기 전까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자신이 성품을 확인하고도 이게 확인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확인했는데 희미해요 확인했는데 놓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확인한 게 맞나요? 하고 묻는 사람들이 무지개수로 많죠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정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굳이 와서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했냐 안 했냐 이거를 확인하려고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확인하고 나면 저도 그런 얘기도 안 해줄 뿐 아니라 확인하고 나더라도 하나의 상을 쥐는 거예요 또 공부했다는 상 내가 깨달았다는 상 그런 상에 빠져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했어도 계속 공부하는 거고 안 됐어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공부할 뿐이지 내가 나는 지금은 수다운가 올랐다 지금 사다운가 올랐다 지금 사나운가 올랐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꾸준히 공부할 뿐이지 내 업습에 아직 끌려가는 정도의 아직 공부가 미진함이 있다면 그 미진함에 의지해서 그냥 계속 공부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탈 지겨냥이 그겁니다 스스로 확실하게 해탈에 대한 확실한 견해가 완전히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내가 이제 물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이제 확실히 깨달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내가 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확실한 어떤 지혜가 생겨난 것을 해탈 지겨냥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탈 지겨냥은 자기 마음이 이미 선하게도 얽매이지 않고 이미 공에 빠져서 고요함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으며 즉 앞에 이제 해탈 수준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확인한 수준 혹은 견성한 수준 그래서 이 공을 채득한 수준 그런 수준에 가면요 이제 자꾸 공의 자리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들어요 자꾸 공을 찾아가요 분별을 막 깨달려고 하다가도 내가 분별에 깨달리니까 너무 힘들고 찝찝하니까 자꾸 이 공으로 피신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은 좋고 현실에 깨달는 건 싫으니까 이제 도피하기도 하고 보임 한 달이면서 뭐 저 지리산에 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도 일부 있단 말이죠 그냥 이 자리에 고여 있는 게 좋으니까 그게 공으로 피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 시기가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그거는 또 공에 치유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색 즉시 공 했지만 다시 공 즉시 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색 즉시 공에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도가 안 돼요 색 즉시 공을 깨닫고 나면 아 색이 공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공에만 자꾸 안주하려 그래요 중생 세계 안으로 다시 뛰어들 생각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 공 즉시 색 아 공이 다시 색과 다르지 않구나 내가 이 깨달음을 이제 이 중생과 다르지 않구나 중생 생활 속에 다시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에 빠져서 고요함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제 해탈지견양쯤 되면 공에 빠져 있는 것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초기의 단계에 공부됐다 하는 사람들은 자꾸 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법문을 들어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모든 부처의 이치에 통달하여 하나의 빛으로 사물을 대하고 온 우주 삼나만산 전체가 도리하는 하나다라는 이 진실 이걸 빛이라는 표현을 어떤 전통적으로 쓰죠 그것으로서 오로지 한 마음 한 마음의 빛으로서 사물을 대하고 나도 없고 남도 없어서 나와 남이 없어요 그냥 이 하나의 마음뿐이지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참된 자성과 다르지 않다면 이것을 일러 해탈지견양이라고 한다 그 모든 것으로 또 완전히 벗어난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오븐법신양 하면 이렇게 계양은 어떤 거고 정양은 어떤 거고 해양은 어떤 거고 해탈향 해탈지견양은 어떤 거고 이렇게 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법에서의 오븐법신양은 계양에서부터 다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약간의 차별은 두는 듯한 느낌이 들긴 들지만 본질적으로는 계양에서부터 사실은 법을 설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부처가 되면 너무나 엄청날 것 같고 내가 부처가 되기를 바라면서 야 정말 부처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것일까 이런 것에 이제 막 생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부처님이 야 나는 깨달았다 나는 깨달았구나 하니까 정말 너희들과 나는 완전 다르구나 뭐 이런 식의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부처님은 위대하다 부처님은 삼천대천세계를 손바닥 안에 올려놓고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도 설할 수 있어요 대단하기로 따진다면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이 법을 깨닫는 것은 사국의 하나를 수주독성하는 것만으로도 삼천대천세계 전체를 칠보로서 장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그 어떤 산술적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는 정도의 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현실의 진실의 자리 진제의 자리에서 본다면 진실의 자리에서 본다면 지금 모든 사람이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한 티클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부처를 쓰고 있고 똑같이 지금 부처를 써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이렇게 살아있고 아까 아침에 먹은 밥을 소화시키고 있고 길을 걷고 있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다 법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느냐는 말이죠 그러니 다만 부처가 100% 부처님께서 본각, 본래 깨달아있는 부처님들께서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느라고 자기 생각에 허물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자기 성품을 확인했다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깨닫고 나면 이래야 될 건데 저래야 될 건데 신통력도 생겨야 될 건데 내 마음에 생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건데 아니면 깨닫고 나면 이렇게 해야 될 건데 하는 그 생각 그 생각 때문에 난 아직 못 깨달았지 하는 그 생각 그 생각만 없으면 이대로가 전부예요 우리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 같은 데서도 믿음의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헌신의 길, 믿음의 길 불교도 이렇게 아주 굳게 믿고 부처님을 굳게 믿고 가는 길 이행도라 그래요 그냥 굳게 부처님의 어떤 본성을 부처님 그 자체를 완전히 믿고 내맡기는 길 이런 완전히 믿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게 좀 쉬운 길이죠 아미타불 하면 아미타불이 서방 종토에 있는 분이 아미타불이 아닌 이유가 서방에만 아미타불이 있으면 왜 아미타불을 아미타불은 무슨 그걸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되냐면 무량수불 혹은 무량광불로 번역이 되거든요 아미타, 아미타유스 뭐 이래서 무량수라는 것은 무량한 수명 무량광은 무량한 광명이거든요 부처님은 시공이 없다라는 무량한 시간, 무량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즉 무량한 시간, 무량한 공간인데 어떻게 서방정토에 서방에만 있으면 그게 어떻게 무량한 공간이에요 시공을 초월해서 법신으로 편만에 있는 분이 무량수불이고 무량광불이라는 거거든요 아미타불처님이 그 본래 부린 아미타불처님이 나란 말이에요 지금의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자들이 내가 진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을 때 아니면 어떤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만한 큰 사건, 사고 때문에 괴로워할 때 어떤 재판 때문에 힘들 때 별의별 분들의 이야기들을 저는 이제 다 듣게 돼요 제가 또 군에서 나오니까 더 다양한 이야기를 접해서 정말 간접체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심지어 무슨 뭐 전 또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무슨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어떤 어떤 이쪽과 저쪽이 막 얘기를 들어 저는 그건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한참 얘기를 안 들을 수 없으니까 그냥 다 듣고 나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 별의별 현실적으로는 막 온갖 복잡다다나 모르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들 또 무수히 많은 괴로운 일들 그런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신앙으로 접근해 본다면 이 종교로서 접근해 본다면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진짜 불, 자불, 자불 자기라는 부처를 자불이라고 불려요 자성불이라고도 그러고 자기라는 이 진짜 부처를 믿고서 부처님에게 완전히 내맡겨라 이게 어찌 보면 이행도거든요 부처님을 완전히 믿고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버려라 왜? 내가 부처니까 나는 지금 생각으로 이게 잘 될까? 이건 생각이잖아요 이거 잘못되면 어쩌지? 이거 망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막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때마다 그 생각을 쫓아가니까 우리 괴롭잖아요 잘 될까라는 생각이 올라갈 때마다 부처님께 탁 맡겨라 하는 건 뭐예요 잘 될까라는 생각이 잘 되지 안 될지 어쩔지 어쩔지 하는 괴로움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부처님께 탁 맡겨라는 건 뭐예요 분별을 탁 놔버려라는 얘기예요 분별을 탁 놔버리면 그 자리가 부처예요 삶이 부처예요 법계가 부처예요 우주 전체가 부처예요 내가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재판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잘 될지 못 될지 괴로워 죽겠어요 그런데 나도 부처고 이 사건도 부처고 판사님도 부처고 변호사도 부처고 저 놈도 부처고 나를 모함하는 그 사람도 부처란 말이에요 전체가 부처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현실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결과는 맞게 하는 거예요 결과는 현실은 현실대로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결과는 내 일이 아니에요 결과는 이 전체라는 부처님 있잖아요 무량수 무량강불 판사 저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모든 사람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이 하나의 한 마음이 부처란 말이에요 적도 없고 아원도 없어요 진짜 법에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조금 더 그냥 다른 유의 조작해서 답이 안 나와요 재판에서 질 사람은 뭔 짓에라도 져요 이길 사람은 뭔 짓에라도 이기고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수백 수천조 가지고 있는 부자라도 최고의 전세계 최고가능 의사를 데리고 와도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죽어요 살려면 총을 맞고 칼을 맞아도 밀림 속에서도 혼자 살아나요 아무런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연치료력이 그 사람을 살려내요 법계가 하는 거예요 법계가 법이 하는 거예요 법이 진실이 진리가 내가 바로 그 진리와 둘이 아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따로고 너 따로고 적 따로고 부처 따로고 중생 따로고 다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분별망상이고 그 생각을 믿으면 진리와 멀어지는 거예요 진리와 자꾸 멀어지는 걸 내가 자꾸 조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리와 가까우는 삶일까요? 생각을 믿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생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저놈한테 이길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이 재판에 이길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이 필요할 땐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데 결과는 결과는 완전히 맡겨버린다 그러면 내가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진실을 따라가잖아요 분별을 믿지 않고 그냥 진실의 모든 걸 맡겨버리잖아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이기겠지 하는 게 아니에요 지면 그것도 부처님 뜻이겠지 재판의 결과는 세속죄라서 진리를 재판의 결과보다 더 큰 게 진리예요 쉽게 말해 재판은 안 좋은 쪽으로 재판 날 수 있지만 진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를 버릴 수 없다니까요 내가 진리기 때문에 재판에서 짐은 우리는 큰일 날 줄 알지만 재판에서 져도 괜찮아요 심지어 심지어 여러분 죽어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태어난 모든 건 어차피 죽을 건데 죽는 게 왜 무서워요? 어차피 죽음으로 돌아갈 건데 100% 명명백백하게 다 죽을 건데 살면서 실패한다? 망한다? 재판에서 진다? 뭐가 문제예요 그게 더 큰 진실이 나를 딱 버티고 있는데 그 물결이 이렇게 치든 저렇게 치든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내가 바다라는 본질에 딱 뿌리 내리고 있다면 굳은 믿음으로 완전히 내맡길 수 있다면 그래서 실제로요 믿음의 길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완전히 믿고 맡기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우스갯소리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일반 불자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부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은 그러세요 이분은 마음 공부 깨달음 이런 거 별 관심 없어요 그냥 순수한 신심이 있어요 그분은 그냥 모든 걸 부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살아요 잘되고 잘못되고를 통으로 부처님께 완전히 맡겨버려요 완전히 본래 부처님에게는 완전히 맡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그냥 늘 삼매예요 늘 삼매 일이 좀 안 풀려도 다 부처님의 일이다 부처님의 일이니까 알아서 하실 거다 모든 흥망성세는 다 있거든요 어디나 낮과 밤이 있듯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거든요 좋은 일 있다고 해서 부처님 믿으니까 좋은 일 생겼어 하고 좋아했다가 나쁜 일 있으니까 부처님이 날 배신했어 하고 괴로워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별이 없어요 그냥 진리에는 그러니까 이 분별 없는 진리를 완전히 믿고 맡기니까 이분은 깨달음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냥 부처님께 모든 걸 완전 맡겨버리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난 죽고 나도 부처님께서 날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내가 부처니까 어떻게 돼도 다 부처님의 일이다 내일은 내일이라는 건 없다 난 오로지 부처님께 완전히 믿고 맡겨버린다 그러고 살면 자유롭다니까요 그 맹목적 순수한 신심이 진짜 법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성큼 내딛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길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이행도예요 아주 쉽게 가는 길 그래서 이렇게 오븐 향 내도 똑같은 어떤 다 법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이 오븐 법신향은 각자의 내면에서 피워지는 것이지 것이니 결코 밖을 향해 찾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이 오븐 법신향이 각자 자기 내면에서 향을 피우는 거지 내면에서 피워지는 향이지 바깥을 향해서 찾을 필요가 없다 오븐 법신향은 자기 마음 안에 있어요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 법문을 듣고 이런 법문을 찬탄할 때 부처님 법을 찬탄할 때 또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찬탄할 때 그때 나에게 오븐 법신의 향이 이렇게 피워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오븐 법신향이 되어서 법신의 향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 법신의 향은 자기에게서 나와요 바깥에서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밖을 향해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믿고 자기에게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자기를 믿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를 못 믿으니까 저를 믿게 해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세요 이 얘기밖에 해줄 수 없어요 사실은 자기를 믿으세요 죽든 살든 자기를 믿으세요 자기라는 부처를 자성부를 믿어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막 by 사exc 신 solely aumento 음 ung 귀 극 cada 도박 스태